오른쪽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오른쪽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선생님 가운데 제일 큰 문이 있는데 왜 큰 문을 사용 안 하고 조그마한 문을 사용해요? 이 가운데 문은 아주 높은 모양이나 그렇지 않으면 천모, 사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임금리 보호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임금리 완전히 보호하고 많은 사람, 나쁜 사람들 막 이르렁 누가 맞춰봅시다 아 예 자, 비사님, 뭔데 그리 가져갈까? 그냥 종이인데 상장을 받았던 장면을 지금 변신해서 해볼 거잖아요. 너는 참 훌륭하구나. 나쁜놈 박표가 왕인 나를 쫓아내려고 공궐으로 찾으러 왔을 때 내가 윤관이 싸워서 모두 물리치고 나를 지켜냈다. 시험을 볼 필요 없이 합격이다. 땅도 눈으로 다 볼 수 없는 만큼 주겠다. 아들때가 자손상태 월급을 영원히 주겠다. 마지막 5월 1년! 최종대왕! 최종대왕! 박수! 오, 진짜 길다! 진짜 긴 것 같은데? 이건 그냥 2kg예요. 이렇게 길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고해주면서 이걸 이렇게 해놓고 이따가 동네비 마을에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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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도깨비는 소피! 피는 맞는데 소피는 아닌데? 뭐지? 팥! 팥! 아닌데 팥은 좋아하는 건데? 팥 좋아하는데?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타먹잖아 그러면 도깨비가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소주가루! 귀엽다 우리 친구들 참 사랑해 봐서 누구를 만나고 왔죠? 맞춤목 할아버지를 만나고 왔죠? 맞춤목 할아버지가 있고 근데 우리 친구들 어른전에 보면 뭔가? 상장! 맞춤목 할아버지 상장! 맞춤목 할아버지 상장! 맞아요 상장 근데 혹시 이 상장 이름 기억하고 있는 친구 있나요? 노권! 이 상장의 이름은 노권! 노권! 네 이 노권이라는 이 상장이 문화재예요 문화재가 뭘까? 문화재는 뭘까요? 옛날 옛날에 아주 소중한 물건 오! 옛날 옛날에 아주 소중한 거 오! 대단하네 맞아요 오래되고 소중하고 그리고 아무데나 있지 않고 네 아주 귀한 그런 것들이 문화재예요 맞춤목 할아버지가 도깨비랑 인연이 있어요 도깨비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몰라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도깨비랑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면 밑에서 인연극을 볼 건데 맞춤목이라는 소년이 워낙 호자였어요 호자가 뭐예요? 빨리 잘생고 똑똑한 사람 네 많이 잘생고 똑똑한 사람 잘생고 똑똑한 사람 잘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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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중한 호테비 방망이예요 이 방망이의 이름은 부엉이 방망이입니다 부엉이 방망이입니다 부엉이 방망이입니다 원래 이렇게 소나무 가게에 있는 소나무 가게에 있는 지금 호테비의 얼굴 표정 어때요? 엄청 기분 좋아 보여요 엄청 기분 좋아 보여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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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좋은 말로 하되 성진강에서 좋은 프롯을 내라 우아 예 예 예 개장이라고 예 그런데 너희들은 왜 말 끝나 나 같은 어린이에게 대감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동기미드 우와 수수 팍덕이다 얼마 만에 큭큭큭큭 유지석이 매력으로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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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석이 매력으로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될까요? 유지석이들과 함께 만들어졌으면 얼마나 될까요? 와, 세단하다. 인간 문화재. 네, 맞아요. 인간 문화재. 이것은 떡살. 네, 떡에다가. 옛날 옛날에 떡에다가 몇 가지 무늬를 찍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예쁘죠? 멋지게 떡. 멋지게 떡. 전통 무늬. 정말 대단해요. 무늬를 찍어서 먹으면 부자가 될까요? 맞았어요. 도깨비 방방이 찍어서 먹으면 부자가 된대요. 부자가 되세요. 부자가 되세요. 마지막으로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도깨비 방방에서 떡을 만들어서 엄마, 아빠한테 갖다 드리면서 어떻게 나가세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엄마. 도깨비 사랑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오! 오, 써린다 써린다. 이야! 우와! 우와! 나 우주한테 놀랐어 나 진짜 많이 찼다 얘들아 나 진짜 많이 찼지? 우와 예쁘다 도깨비 두개에 도깨비 두개에 우와 힘 세다 너무 힘이 쎄다 내가 너무 힘이 쎄다 이거 누구 갖다 줄 거에요? 우리 엄마 아빠 엄마 아빠 갖다 줄 거에요? 응 응 응 모두 손놀이 나비보공 나 진짜 너무 좋아 나한테 돈이 막막막막막 우리 것 같아 보고 사주나 봐 고맙게 아니 자꾸 손님 오빠 바람을 두면 바로부터 우리 손님이 손님 도깨 nordroy 도깨봐 도깨봐 뭐하기 도깨봐ms 나 미 UCLA 할아버지